남자친구가 전자상거래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대강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컴퓨터에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포를 컴퓨터 안에 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이용법만 알아가지고는 쇼핑몰 운영이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조달하여 어떤 고객들에게 팔 것인가 하는 상품 마케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젊은 분들이 상품에 관한 노하우는 없는 채로 인터넷의 특징만 배워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터넷 못지않게 상품의 예조, 유통과정에 대한 해박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